3반집 안에 안 와. 아 다 빨간 뒤에 폰 하나 놔볼게. 아 나왔다. 4반집 나왔다. 빨간집 기절이거든. 다 캐리고. 내가 본 애 아니거든. 하나 더 있을 거야. 손 나오면. 하여튼. 여기 있다. 하나 1번 연막 안 해. 2번 있는 거 확인. 나 2번 보러 갈게. 2집 안 내맨다. 3반집 또 사운드 없거든? 아 저 옆에. 야! 판차! 판차! 씹어서. 판차다. 1차에서 술을 스파이였었을땐 이러면? 나 드랭크. 빠진 거 없었을 것 같은데? 그 얘기 좀 주셔야 봐. 4반집. 우와. 1층 파란 집. 여기 이 집에 있을 듯? 여 있네! 여 있네! 와 이씨! 좋았다. 잡고. 좋았어. 이 집에서 기절. 뭐야? 어디 기절? 턱 갔어. 집안. 조심. 이거 판팔라인 집 조심해야지. 얘는 바로 킬이었어. 아 여기 2반 기절이야. 아 저 팀 앞뒤다. 팀 앞뒤다. 3반. 3반에서 우리 쪽으로. 내 집안이다. 노란 집. 빠지나. 시작판이야. 야 업어 줘야 돼. 업어 줘야 돼. 들어가야 돼. 어 아니 들어가야 돼 우리. 들어가야만 해. 빠줄게. 담벼라. 창바이 다 빼야. 계절. 창만 이치야. 창만 이치야. 창만 이치는 거 계절. 내 집 계단 반피하래. 반피하래. 올라가는 사운드. 팝콜 받을 수 있어? 팝콜 받을 수 있어? 팝콜 했다 팝콜 했다. 뒤로 뛰어내. 자. 야 내 방 내 방 내 쪽 방. 내 쪽 방이 있어. 포 갔다. 드레이더와 선박. 와앙. 황. 한 번이 있어? 1번 쪽 조심해라. 응 확인했어 나 내 앞에 앉을게 이거 일반 단체 할 수도 있어 터치 할 수도 이거 파클 찍었어 찍었어? 나 더 피 나 더 피 어 밑쪽 정말로 빼봐 예쓰 내가 가야돼? 헤어소에 대기자 하이 하나 더 있다는거 아니야? 하이 하나 더 있다는거 아니야? 하이 하나 더 있어 헤어소 쪽 아니야? 맞아 맞아 아 이거 안맞았겠다 어 이게 얘도 맞았다 하이 사이 터진게 아니야 어디서 쐈지? 건너편 건너편 쭉 더블 시프트 떼지마 쭉 가 쭉쭉쭉쭉쭉쭉쭉쭉 으어 어 야 너 너 쐈어 하하하하 뭐 좀 해봐 힐 떴다 500이다 휴 아 이래서 0점수수리 좋아 1번 하나 있어 1번 하나 있어 어 복 좋은데? 좁한데? 나 싶어 살짝 길게 느낌이 있었는데 괜찮지 1번 단체보다 훨씬 멀어 지금 1번 쪽에 둘 하킬 났다 안가도 될 듯? 우리 노포 1번 쪽 부채깍 보자 봐라 일단 난 들켰어 하나 기절 하나 기절이야 쭉 뛰어봐 형 쭉 뛰어봐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쭉 뛰면 쟤 보일거야 지금도 보여 나 죽으면 어떡하냐 어? 필름? 걔 기절이야 너 없어도는 어 같은 팀이네 필름 아 필름 잘 잡았다 거기 둘이랑 여기 필름 하나 더 지금 1번? 아 너머야 안보.. 딱 안보이는 라인 와 개맞.. 개맞집이 있고 꼭대기 올라왔어 우와 머시가 맞쥬는데 가방 꼭대기 올라왔어 오케이 꼭대기 올라왔어? 엠케이스 왼쪽 키를 켜자 엠케이스 오는 거 걔도 파란 선반에 있어 초록초록 응 나오는 거 잡을게 너가 매달려 볼래? 푸시 가서 어 하나 다시 올라갔다 매달리지 말 봐 살.. 아 매달려봐 매달려봐 다시 터치하면 내려온다 기절.. 연막 안에 둘인 것 같은데? 따개비 아래 기절이고 연막 안에 있을거야 아.. 길리 남았다 그러면? 길리 잡았어 연막 안에 있을거야 폭 있으면 까봐 찍어도 돼 히트 쳐놨어 아직 나이스 약속을 지켜주는구나 확실하지